안녕하세요. 시대의 류, 시대책입니다. 보세사 단계 합격을 위한 가장 빠른 솔루션, 오는 시대책에서는 2022 합격자, 보세사 문제로 끝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합격에 자신 있는 무역 시리즈의 보세사 판매량 1등 시리즈로 책장을 넘기는 부분에는 항균 잉크로 인쇄한 안심 터치존이 있습니다. 책은 386쪽입니다. 먼저 과목별 문제 유형 다지기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신의 출제 경향에 맞춘 문제들을 실었고요. 이렇게 출제 연도를 표시해서 공부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설에는 배경이 되는 법령 주소와 함께 오답에도 그 이유를 적어놓아서 공부가 더욱 쉬워집니다. 보세사 합격의 절대강자 바로 시대에듀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세요. 토크레인 보세사 편에도 출연한 김성표 관세사와 김용승 관세사의 합격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2022 합격자 보세사 문제로 끝내기로 확실한 합격을 이루세요. 지지 않습니다. 호동사의 성범이지도 넓이 bull 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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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풍